7월 4일 구청 강당에서 2019 양성평등 주간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바르지만 같은 우리, 너와 내가 만드는 하나의 동대문구라는 주제로 양성평등 주간의 의미를 알리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난타 공연과 동대문구 홍보대사 노지훈의 축하 무대를 시작으로 양성평등 유공구민 9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으며 이어 열린 문화공연에서는 한광일 강사와 함께하는 양성평등 토크 콘서트가 진행돼 부민들과 양성평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대문구는 앞으로도 남녀 모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